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팬머스 문화선교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춘 온라인 주일학교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강좌에서는 웹드라마를 적용한 설교 방식과 특별한 공과 자료 제시 등 유아 유치부 예배와 공과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예배가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일학교와 가정과의 연계 방법도 소개합니다. 팬머스 문화선교회 측은 주일학교 부서들이 비대면 예배 전환과 현장 예배 사이에서 큰 혼란과 고민을 안고 있다며 이번 온라인 클래스로 온오프라인 상황을 모두 고려한 예배 진행과 공과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좌는 새해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8시에 팬머스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방송되며 채팅을 통해 강사에게 묻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들 계속해서 구TV에 전해주세요. 이상 네폰안의 교회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